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도대체 정의는 어디있는지 이유왕 이렇게 대버린거 평철이 떠나면 되지 너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이것 참 말들이 많지만 이유왕 이렇게 대버린거 평철이 떠나면 되지 흐라차차하며 다치고 아파도 지금부터가 시작인거야 흐라차차하며 다치고 아파도 지금부터가 시작인거야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도대체 정의는 어디있는지 이유왕 이렇게 대버린거 영철이 떠나면 되지 너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이것 참 말들이 많지만 이유왕 이렇게 대버린거 삼촌이 바뀌면 되지 흐라차차하며 다치고 아파도 지금부터가 시작인거야 흐라차차하며 다치고 아파도 지금부터가 시작인거야 지금부터가 시작인거야 자고 일어나면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거야 지나고 나면 더 좋아질거야 지금 당장 너무 아프다해도 한번 더 흐라차차하며 다치고 아파도 지금부터가 시작인거야 흐라차차하며 다치고 아파도 지금부터가 시작인거야 흐라차차하며 다치고 아파도 지금부터가 시작인거야 흐라차차하며 다치고 아파도 흐라차차하며 다치고 아파도 흐라차차하며 다치고 아파도 흐라차차하며 다치고 아파도